할렐루야 LGS TV 회장 박유한 박사입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LGS TV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LGS 방송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5월 4일 오후 2시 왕신리교에서 개국 감사 예배와 축하 음악회를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 친환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